남식은 털털게 살고 작은 이도룡스런데 먹으렸드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때면 무엇을 먹으렸드냐 감독은 지치연이 왜 같이 단첩을 먹으렸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앞에 도대사랑아 부두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병 산탕 음에 와 나무를 주랴 앞에 도대사랑아 잘하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는데 앞에서 본 사람은 어떠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하네 눈 뜨고 보면 정신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도 안고 딱 들어보면 그것도 매우 차이 온 줄 알겠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텔레비전하고 연예인들 한 번 보세요 노래밖에 더야? 다들 뭐 태진아 선도, 현철, 조왕교, 박상철 나와 그정도 노래 모든 사람이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니까 박상철 나와 이런걸 보여줘 안 보여줘 우리라는게 보여줘 우리라고 왜 안쪽팔리고 쉬워 그래도 배운게 없은게 사주팔자가 기박하야 기생팔자, 무당팔자, 역마살팔자, 지랄팔자 그지팔자를 타고나서 그렇지 나도 그래도 세상이 지금까지 43년동안 박무대 27년, 열장사 16년 43년동안 쉬어면서 사람 일곱명 안 쳐있고 오늘이 처음이네 아니 우리씨도 빼고 하나,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명이네 세상 그래도 봤으니까 사람이 많다고 잘하고 없다고 못하면 거의 11년이오 그래서 눈물 참고 여러분 열심히 할걸 약속드리면서 싸디바리 백시랑이 보리룩봉축에 좁쌍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단함이 태태는 내가리 손은 두 발이 아새끼는 깨세 젊은 친구세 아가씨는 깨끗세 아저씨는 등독세 할가씨는 감독세 현철가수 아미세 순산말이 짭세 친구헌놈 10세 풍경헌놈 꾼세 망불놈 시방세 구두찍어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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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세 눈간빡갈세 똥세 물세 월세 수도세 전기세 부가세 세중엘로한 풍화항세 만수분전에 풍년세 공개 차렷 경계 차렷 경계 나는 박사 안차렷했지 나는 인기 가수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이 집권은 그래도 온전이 있지만 강정 있고 윗물이 말그면 아랫물이 말그면 일부 한문으로는 상탐하루청 이란 불교에서는 인과응구라 그래 주문대로 받는다 영어로는 give and take 스펠링 g-i-v-e a-n-e-t-a-k 다시한번 자러갔습니다 차렷 경계 자 그럼 박수치신 남자분들만 올 한해는 어디가서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고 나이트크럭하거든 이쁜지자 걸려가면 술 많이 먹여서 꼭 서폭행 성공하시길 빌겄습니다 그리고 박수 안치신 분도 편안하게 오시고 바람핀 때다 마누라한테 걸려가고 뒤져버라 이 새끼들한테 사람이 이렇게 쪽팔리로 오시면 어?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박수를 쳐주는 거있지 뭐 나한테 보답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교육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오는 적이 있으면 가는 적이 있으면 다시한번 왕못해 차렷 경계 자 내가 어떻게 박수 안치자란걸 근데 뭘 외워보니까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뭘 외워보면 학문 속에 좋은 얘기가 많아요 응? 학문 사대선인이 누구에요? 사대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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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박채 김희박채 확 김희박채 때려버려 여러분 사대선인은 예수 공자 석가 그리고 누구요? 소프라테스가 들어갑니다 이 네 이름을 사대선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대선인 이렇게 보면 학문이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그런게 지금 박수 안친 사람들 멋있는 학문으로 현고학생 부군신이 고일의 명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빨간 것은 동쪽으로 하얀 것은 선쪽으로 홍동 백석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선쪽 두둥 밑속 왼쪽에는 보호를 두고 오른쪽에는 식혜 좌포 뇌 그리고 밥 대충 꽃값 배 조율시 보람상조 월 35,000원 장례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차례 와 겨울이 나치자랑 막 씹어버려 씹어버려 죽여버려 몇 번을 죽입니다 박수 안친 분들 봐봐 몇 번 뒤집지 몰라 그런게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나같은 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 여행된 사람들 보지 어디서 집에서 이런거 보고시오 테레비 나오는거 다 거기서 거기야 노래 밖에 노래 그 정도 모든 사람이 이런걸 보여줘 안 보여줘 오늘 어쨌든 왔으니깐 우리 한국은 한국의 남자 한국에는 박상철도 이플랭 내리 라장조 하하 여러분 이플랭 내리 플래스 내리 다 나 c d e 아 c d e 다 나 내리마장조 내가 착각을 했어요 내리마장조로 갑니다 레츠 텍포는 150로 세 예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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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 날라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에게 공간을 직접 ayure 한국은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에게 공간을 수치하기 위해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와 함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한국의 한 잔에 뭉갤 몸도 사라다다다니 드라마 한 땅 수고 청소 중자 중장수대 하늘을 다 꽃길을 가라 남자의 삶을 받는 문질로 이마가 축사합니다 한국의 영자들 한국의 영자들 반납과 삶같이 있더라 한국의 영자들 한국의 영자들 한국의 영자들 한국의 영자들 이 파울 오브 코리아 마린캅스 형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렷경례 이런거 외우다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아끼고 세계 것을 아끼는 우리나라 사람의 마리아 맨날 이상한 선을 했었고 저는 항상 대한민국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것을 아끼고 세계를 알리자 이런 마음으로 온고의 지진이라 왜 못하여? 에이 메이저로 에이 메이저로 가장쪽 이거 공부하면 좋겠네 누가 알 것 같아요 신민여로 가야죠 아 신민여로 가야지 그렇지 가장쪽 에이 메이저로 갑니다 잘 되세요 비스도 빼도 비스도 빼도 비스도 빼도 비스도 빼도 모슈 모슈 아마 프로그램이 태어나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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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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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여로 가야 꽃하리 에이지 꽃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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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노동 싶은 분이란 말!" assy, principal 없어나.. 그게 끝인점들 exists 즐거웠어 받아 Pokvar E girl 6개월만 여전거되고 6개월만의 여전jum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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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너무 나아지 좀 멋있어 좀 찍어주세요 멋있어 그냥 사람들이 보고 한 번씩 따먹으려고 그 맛에 이럴세요 지금 우리가 한 번 찍어주세요 내 가슴을 도연히 웃는다 봄의 겨우 얼마나 울았던가 봄이 아시 봄이 그리 울메 지쳤어 울메 지쳤어 울메 지쳤어 고통이 밝아나게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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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하자 몸메 지쳤어 여러분 벗으면 오늘 남자는 다 뒤졌어 다 흥분시켰어 여자는 속옷을 찾기잖아 얼룩은 두 번째 속옷을 찾기잖아 찰긴 공모에 몸메가 맞춰있는 두 백 원이 있게 새겨지지 하여 말로만 그리ouv 눈에 스멹의 남은 고음에 oblaha 소웨어 기려하는 동그룹다 나이 그 어느 날에도 외로움을 뵙고 찾아보려나 아까는 미친 좀 경건한 말이야 아니 없다는 얘기였고요 하나님 아까 한 말 취소입니다 저 산사령을 죽어 그리고 고마워서 그냥 그리고 아까 저 어제 화장실 가는데 저 밤무대에서 뭐라고 옆에 있는 새끼가 보드만 왜 남자가 이런데 들어와서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오줌을 쌓이고 딱 내꺼를 보드만 에이 뭐 여자가 왜 보니깐 이러더라고 대 사람은 배로 그야 쓰겄어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사실 이게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형님만 보이지 이게 작아야 손 줘봐 형님은 일단 봐봐 혼자만 얘기해 죽어 있는 게 좋으면 좋지 뭘 그래 내가 딸꾸먹는 노래 그리고 그동안 해온 보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거라서 그 날들보다 그런 새끼들은 진짜 진짜 쇼할때도 막 슬기 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하바냐 바라 빌다 신경 단자제 보살 아제 아제 파라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시바 지미시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옆에다 놔두고 그렇게 망신을 줘야 쓰겄냐 지미시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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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자자자자자자 34분을 달려왔습니다 또 양보 인사드리고 예 저도 이제 또 오늘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내일 인사드리려고 양속을 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고려를 더 주세요 저기 저 신비한 사랑 하나 주세요 신비한 사랑 신비한 사랑 에플마이너 놔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에플마이너 오케이 속옷은 세트야 어 에플마이너 바닥쪽 자 예 예 예 예 예 예 저쪽 예 예 청척어 기록마다 맘을 흘러내내고 촉촉한 그들의 몸을 느끼고 그것이 반짝거리고 난다 아론이 시켜서 희대하게 쏘진다면 화로끝의 여전 희대하게 쏘진다면 사랑을 희대하게 巴나무를 통하여 사랑을 희대하게 희대하게 쏘진다면 그러면 찾아라 내 사랑에 별이 켜져 반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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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파 오바마 참기름을 잃은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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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아론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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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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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반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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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